진짜 연난색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크리스마스 하면 빨간색이지 무슨 소리야 초록색이 중요하지 빨간색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 몰라 찰라야? 저 크리스마스 트릿일까 봐 초록색이잖아 크리스마스가 뭐야?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 피를 뜻하는 거야 빨간 색은? Yes, I know. 초록색은 평화를 상징하는 색이야. 얘들아, 싸우지 마. 너네 왜 싸워? 우리 싸우는 거 아니야. 토론하고 있었어. 맞아. 넌 걱정하지 마. 어, 비키 떠났다. 그럼 나도? 어, 둘 다 가버렸네. 오키님들! 크리스마스가 빨간인지 초록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긴 빨간 마을 우와 빨간색 금식이다 우와 양념치킨이다 우와 어느 양념치킨일까요? 먹어보면 알겠죠?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 거 맞춰보세요 여러분 이거 페리카나 양념치킨 맞아요? 오 맞았다 정답 미키 양념치킨은 페리카나지 딸기로 눈사람을 만들라고? 어떻게 만들지? 딸기 끝머리를 잘라주고 이렇게 세울 수 있지? 좋아 이 상태로 딸기를 반으로 갈라서 이 위에 생크림을 올려주고 뚜껑을 덮어줄 거예요 쇼 짠! 크리스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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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귀여워 옆에 있는 지팡이사 카우 어디로 갈까요? 저기 별이 있다 저쪽으로 가자 그럼 딸기 눈사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면 음 진짜 상태마다 꿀맛어 와우 난 초록마을 왔어 전부 초록색 급식이네 어? 찰라야 너는 초록색 같니? 응 난 초록색 왔어 어? 근데 급식 보니까 넌 조금 먹기 힘들 것 같은데? 죄다 풀 밖에 없는 느낌이야 무슨 소리야 위키 나 샐러드 좋아해 응? 샐러드를 좋아한다고? 와우 크리스마스 리스 샐러드야 정말 예쁘다 나 리스 샐러드 좋아해 하나 집어서 샐러드 먹어보겠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나 음 신선한 맛이야 저건 뭐지? 레고잖아 나 레고 만들거야 재밌겠다 우리 젤리 레몬집 만들자 집 테두리를 만들어주고 레고를 젤리 바닥을 쌓아줄거야 와우 와우 이렇게 딱 맞아 진짜 재밌다 집을 지어봅시다 레고집을 지어봅시다 레고집을 지어봅시다 빨리 무너지는 레고집 레고집을 지어봅시다 여기도 올려주고 이렇게 딱 맞는다 진짜 재밌어 지붕도 다 쌓아주고 완성 어 잠깐 케인 캔디로 여기 문을 만들어 줄거야 이렇게 하면 레고집 완성 와우 레고집이다 오우 우와 멋지다 멋지지? 와우 눈사람 도너츠 안녕하세요 레고집인가요? 저 들어가도 되나요? 오우 넌 너무 커서 못 들어가겠다 근데 너무 예쁘잖아 그래서 못 먹을 것 같아 오잉? 먹방인데 안 먹겠다고? 나 소식좌야 많이 먹는건 힘들어 넌 우리 눈사람을 완성 시켜 그럼 한입만 먹을게 미안해 배를 좀 먹을게 음 달콤하다 근데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어 이 아보카도 크레코 맛있겠다 아보카도? 오크님들 아보카도 먹어본적 있어요? 저거 진짜 이상해요 저거 왜 먹어 무슨 소리야 아보카도 맛있어 이 아보카도 크레코로 먹으면 정말 맛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우와 텔라가 한입에 다 먹었다 쟤는 저걸로 영상 끝날 때까지 씹고 있을거니까 저희는 딴거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사이에 산타 모양 도너츠 우와 도너츠를 예쁘게 잘 꾸몄다 먹기 어렵겠지만 먹어야겠죠 어? 트리야 너 언제 왔니?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몸통을 먼저 먹으면 우와 안에 크림있어 음 딸기 크림인가봐 음 이것도 딸기 맛이야 역시 크리스피 도넛이야 진짜 맛있다 도넛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? 광고요? 광고 아니고요? 광고 드실래요? 크크 음 음 여긴 다른 크림 있어 우와 여기는 노란색 크림 음 음 유자맛? 어? 텔라야 너 아직도 먹고 있어? 음 나 음미가 벌써 나 신경쓰지 말고 난 먹어 와 역시 소식자는 한 음식을 5분 동안 씹는다 그러는 동안 나는 크래커 위에 치즈토마토붓 요거 진짜 맛있지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맛 음 음 바삭해 음 빨간 음료소야 코카콜라 오 음 양념치킨이랑 먹으면 찰떡궁합 음 역시 치킨은 콜라지 인정? 너는 콜라파야? 난 사이다파야 스프라이즈가 더 맛있어 우와 대왕 프링글스다 우와 크리스마스 같아 초록 빨간 크리스마스 에디션로 나왔나봐 대왕 프링글스 맛있게 먹는거 한번 알려줄까? 알려줄게 우선 프링글스를 꺼내서 오 오 안했고 이 안에 3개가 들어있나 봐 크링글스 위에 또 겨울하면 빼먹을 수 없는게 바로 이 마시멜로 근데 이 마시멜로는 건조시킨거다 바삭바삭 맛있겠지 크링글스 위에 마시멜로를 얹어서 오 이렇게 먹으면 재밌겠지 귀여워비키 음 음 음 음 단짠단짠에 좋아 바삭함이 한번에 이렇게 프링글스를 거꾸로 해서 입에 물면 오리깨깨 오리깨깨 음 와우 샤인머스켓젤리랑 수박씨 있다 미션 젤리에 수박씨를 뿌려먹어라 좋았어 와우 젤리 수박씨를 뿌려 아 어떤 맛일지 내가 한번 먹어볼게 와우 음 쌍그만두에 초콜릿 맛인다면서 재밌어 와 딸기젤리 예쁘다 빨간색 딸기젤리를 먹어보겠습니다 오 오 우와 주 딸기야 우와 안에 이렇게 돼있어 음 음 아주 젤리있어 우와 잼있어 잼 오늘 급식도 재밌고 맛있었다 오키님들도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초록 빨강 급식 먹기 대성공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잘 이쁘게 동辣 도주 4 1 3 2 2